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장권에 거치지 않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의 유사한 방법이 서울시장 선거와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종로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종로구 사례는 여러분들 그냥 거의 다 비슷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다른 데에서 일어난 것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사례를 잘 보시게 되면 거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종로구가 항상 상징적인 의미도 크지만 이낙연, 황교안 후보의 경우에 2020년 4.15 총선에도 가장 조작이 많았던 곳이죠. 여러분 선거 부정의 모든 종류의 소위 압축적인 선거 부정이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았냐는 것은 그냥 선거 데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위조 투표자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훨씬 더 폭발력이 있는 것이 바로 선거 데이터의 모든 것이 다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거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사전 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를 딱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자 수가 대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기 때문에 보통의 여러분들 소위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표본수에서는 아주 큰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전 투표에 나오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하고 그 다음에 당일 투표에 나오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같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차이값 소위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일종의 선거 부정을 변별하는 판별하는 그런 일종의 기준이냐 잣대가 됩니다. 사전 투표가 정상이 되면 이론적으로 0이 나오거나 아니면 약간의 차이인 1%,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이 뺀 것이 사전 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이 차이값이 10%, 20%, 15%,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이렇게 큰 값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공상당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관리비위원회는 후보별 특표수나 특표율을 공개하게 됩니다.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공개가 되면 바로 뭡니까? 전문가들은 숫자를 분석해 보게 되면 6월 1일 지방선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혹은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판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전형적으로 소위 사전 투표 조작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 표가 세 가지를 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7개의 소위 종로구 산하의 동에서 모두 다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큽니다. 이런 것은 일어나야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크거나 작거나 것이 적당히 섞여야 되는데 항상 플러스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당은 항상 마이너스 값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소위 차이 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종로구 산하의 17개 통해서 송영길 후보는 플러스 6에서 플러스 15%입니다.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 투표에 송영길 후보와 함께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오세훈 후보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냥 오세훈 후보와 함께 표를 빼앗은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송영길 후보에 표를 쑤셔 넣어준 우정부와 사전 투표에 그러니까 차이 값이 뭐죠? 6에서 15%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오세훈 후보와 함께 표를 빼앗은 겁니다. 사전 투표 득표수에서. 그러니까 뭐죠? 표를 빼앗으니까 앞이 푹 꺼지니까 뒤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5%가 나오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 그래프만 보면 뭡니까? 그냥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뭘 했다? 사전 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 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여러분 투표 조작을 하게 되면 좌우대칭 숫자들이 드러납니다. 좌우대칭. 여러분 이렇게 좌우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좌우가 숭인제 2동 송영길 플러스 6.4 오세훈 마이너스 6.2 거의 비슷합니다. 숭인제 1동 송영길 플러스 7.2 오세훈 마이너스 6.2 창신제 3동 플러스 9.1 오세훈 마이너스 8.1 좌우대칭 구조가 정확하게 형성되고 이 같은 그림은 2017년도 대통령선거, 2018년도 지방선거, 2020년도 총선, 2021년도 4.7 보궐선거, 2022년도 6월 3.9 대통령선거에서 모두 다 이와 비슷한 그래프가 종로구에서 그려진 겁니다. 기가 찬 것은 이게 눈이 먼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게 눈이 가렸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것을 보고도 대학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아무 문제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기가 찬 일이고 그야말로 반지성과 반사실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정상선거에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청운효자동에서 플러스 9.4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건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당일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9.4% 나온 겁니다. 청운효자동에서 어마어마하게 표를 숙여 넣어준 겁니다. 사직동에서 무려 15점 플러스 15.4%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앞에 깍시다 엄청난 이런 숫자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발각이 안 되겠다. 삼청동은 플러스 13.2% 미치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부암동은 플러스 7.3% 평창동은 플러스 8.3% 무학동은 플러스 9.6% 교남동은 플러스 10.7% 가해동은 플러스 9.9% 부정선거를 단단히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단단히 하면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한쪽은 항상 플러스 한쪽은 항상 마이너스 여러분 그리고 2개시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투표가 정상이 되면 이렇게 좌우로 한쪽은 플러스로 한쪽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정상선거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20대 총선이 정상선거입니다. 그러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0값을 중심으로 정당이 다 이렇게 중첩으로 분포가 됩니다.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던 2020년도 4.15 총선은 이렇게 이번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부정이라는 것이 그냥 여기서 밝혀지는 겁니다. 부정이라는 것이 다른 데서 밝혀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20대 총선은 뭡니까? 사전투표가 정상이었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0값을 중심으로 모든 정당이 이렇게 중첩에서 분포가 됩니다. 지금 대법관들이 뭉개고 있는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뭉개고 있는 2020년 4.15 총선은 뭡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10 이상 정도로 올려주고 미래통합당은 항상 마이너스 10 이하로 이렇게 밀어넣고 이렇게 쌍봉구조가 나옵니다. 봉오리가 하나였는데 봉오리가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부정선거입니다. 이 부정선거가 언제 일어났느냐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지금 쌍봉으로 일어난 겁니다.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게 뭡니까?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까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뭐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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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웬만하면 그냥 뭉개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기가 막히는 겁니다. 홍성희님 정말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고 큰일 난 일입니다. 이렇게 이름된 겁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뭐가 틀립니까? 21대 총선에 부정하고 이번에도 뭡니까? 부정을 한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등장했는데 또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등장해 또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서울시 종로구에는 모두 17개 동이 있고 투표구 수가 43개입니다. 43개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투표만 하면 사전투표에서 이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빼기 브러스값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선거의 종로구에서 동수로 따지게 되면 17대 0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승리할 확률입니다. 투표소 숫자로 기준하면 43대 0입니다. 백발백중입니다. 백전백성입니다. 사전투표하면 다 이기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게 그렇게 조작을 하니까 동별로 조작을 하니까 동별로 조작하고 투표소별로 조작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서울시 종로구는 동수 17개 투표수 40개인데 항상 201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은 다 승률이 17대 0이나 43대 0입니다. 종로구에서 제가 확인해 본 자료는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그리고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소 레벨에서 단 한 번도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이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동별로 조작을 하니까 투표소 레벨로 조작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데도 대한민국의 언론이 침묵하는 겁니다. 키가 차고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럴 보시죠. 그럼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떻게 조작했냐. 다른 사람 표를 훔친 겁니다. 그냥 일정 비유를. 다른 사람이 사전투표에서 어떤 득표수로의 10%나 20%는 그냥 빼 가지고 그냥 상대방에 주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송영길과 오세훈이 맞붙었는데 오세훈이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것이 천표다. 그럼 10% 훔치면 몇 표입니까? 100표죠. 100표를 송영길한테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오세훈은 100표를 뺏겼고 송영길을 100표를 얻었으니까 총합이 얼마입니까? 200표 차이가 난 겁니다. 맹목상으로 10%를 뺏겼지만 전체를 따지게 되면 20% 정도의 격차를 만든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이런 득표수를 20% 정도 격차를 하게 되면 웬만하면 못 이깁니다. 격전지는. 그래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모두 다 패배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전멸한 겁니다. 그렇게 서울구청장 선거를 25개 자리에 24개 자리에 다 훔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바로 종로구 자료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시면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가장 상단에는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가 있습니다. 1번 송영길, 2번 오세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효투표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회 같은 경우에는 거소투표, 관외사전투표는 다 종합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동별, 투표소 레벨별로 나오는 그런 자료가 관내사전투표입니다. 청운 효자동 관내사전투표, 사직동 관내사전투표, 삼청동 관내사전투표, 부암동 관내사전투표 아마 실질적으로는 선관위 자료는 청운 효자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별로 다 관내사전투표가 나올 겁니다. 이번에 초점이 된 것은 소위 이야기해서 오세훈 후보가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에 얻은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지금 대상이 오세훈 후보가 얻은 표를 기준으로 해서 조작을 합니다. 관외사전투표의 4,361표, 오세훈 후보가 관외사전투표에서 얻은 표수입니다. 이것이 몇 퍼센트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10% 혹은 20%를 빼가지고 송영길 후보와 함께 얹어준 겁니다. 청운 효자동의 관내사전투표에서 오세훈 후보는 828표를 얻었습니다. 828표의 10% 내지 20% 정도를 빼가지고 예를 들면 송영길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오세훈 후보가 10%를 뺏기면 오세훈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 가운데 20%의 객차가 납니다. 오세훈 후보가 20%를 빼앗기게 되면 오세훈 후보의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 기준에서 무려 40%의 차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세훈 후보가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를 가지고 이번에 장난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야구수가 처음으로 내놓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1번 발표 득표수는 정확하게 발표 사전 득표수입니다. 송영길 14,000표 오세훈 16,000표입니다. 이것이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사전 득표수입니다. 득표율 기준으로 송영길 45%, 오세훈 52%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022년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 종로구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를 조작했냐. 20%를 조작한 겁니다. 뭐의 20%를 조작했냐. 오세훈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득표수의 20%인 3,249표를 송영길 후보에 함께 그냥 얹어준 겁니다. 오세훈 후보는 빼앗긴 겁니다. 3,249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표가 바로 송영길 한 게 넘어가는 걸 아주 프로그램 조작이 심플하게 이루어집니다. 오세훈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20%를 송영길 함께 밀어준다. 그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상한 사전투표 득표수는 송영길이 받은 3,249표를 빼줘야 되고 오세훈이 빼앗긴 3,249표를 더하게 되면 실제로 송영길은 1만표 오세훈은 1만9천표 득표율 기준으로 35%, 63%를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조작 프로그램은 상수값을 사용했습니다. 경쟁후보가 사전투표에서든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빼앗아서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 더해준다. 여러분 이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바로 사용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든 실제 이름들 사전투표에서든 득표수의 20%를 빼앗아서 송영길 후보와 함께 밀어준 겁니다. 이것은 바로 상수값을 사용했다. 이렇게 제약호수는 설명합니다. 경쟁후보의 사전후보 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든 20%든 종로구 같은 게 20%입니다. 일정 퍼센트를 빼앗아서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 바로 더해준다. 실제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10%를 빼앗겼지만 빼앗긴 사람이 10% 나가고 더한 사람이 10% 되어있기 때문에 소위 오세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총 40% 정도의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바로 상수값. 경쟁후보의 표를 빼앗아서 상대와 함께 바로 밀어준다. 이 방법을 사용했고 여러분 이 방법은 서울시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선거 서울구청장선거 아마도 제가 예상할 때는 서울시 강력의회 선거도 아마 적용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전국의 광력단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서도 그대로 적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인천개양을에 출마했던 이재명 후보한테도 뭡니까? 윤형선 후보가 사전투표에선 득표수의 10%를 빼앗아서 옮겨준 겁니다. 안철수 후보의 분당값도 마찬가지로 10%를 빼앗아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 함께 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의 소위 조작 프로그램은 아주 심플 심플 심플한 겁니다. 낙선시켜야 될 후보와 사전투표에선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빼앗아서 그냥 자신들이 여러분들 당선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그냥 쏟아준 겁니다. 그것을 프로그램을 짜서 뭡니까? 돌린 겁니다. 종로구는 20%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10%가 적용된 경우도 많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10%입니다. 아마 그것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조작률을 낮췄을 거라고 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선거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 복잡한 그런 숫자들 가운데서 숫자 사이에 규칙성이 있는지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지 좌우대칭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뭐를 발견해 놓은 거 아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 프로그램을 나중에 검증해 보면 정확하게 뭡니까? 예상 득표수가 맞아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숫자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하지 않으면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의 선거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규칙이나 패턴이나 좌우대칭 같은 것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자연수이고 무작위수이고 난수이고 랜덤넘버스입니다. 어떤 종류의 규칙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자료 프로그램을 돌려서 만들어낸 그런 선거 데이터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뭐를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해 가지고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2017년 또 5월 9일 날 실시했던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0년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러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사전투표 결과는 투표자들이 던진 여러분들 자연수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만든 맨 메이든 남버입니다. 프로그램이 만든 인간이 만든 숫자입니다. 인간이 만든 숫자이기 때문에 뭘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 숫자를 만든 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숫자를 만든 공식을 찾아낸 겁니다. 그 공식이 뭡니까 조작 프로그램이고 그 공식을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상수값을 사용한 겁니다. 떨어뜨려야 될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0% 20%를 빼앗아 가지고 바로 상대방 뭡니까 자신들이 민원 후보한테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방법이 방지가 되면 선관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선관위에게 찍힌 사람들은 앞으로 공직으로서 출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더 많이 훔칠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강용석 후보는 어땠습니까 자기 표 가운데 70%가 빼앗기지만 50%, 70%가 빼앗기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다 언론들이 침묵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기에는 맛이 완전히 가버린 나라입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오세훈이가 종로구에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20%를 빼앗아 가지고 뭡니까 송영길한테 밀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영길이 원래는 1만 800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1만 4천 표를 받은 것으로 사전투표에서 받은 것으로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 표가 엄청납니다. 3,249표를 더해주고 3,249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3,249 곱하기 2가 여러분들 여기 차지하는 비중이 1만 6천 표 차지하는 비중에서 엄청나게 높은 거죠. 약 6,400표, 6,500표 정도를 여러분들 1만 6천 표에서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종 결과가 어떠냐 한번 보시죠. 이 소위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리구에 대해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전투표는 조작된 거죠. 송영길 1만 4천, 오세훈 1만 6천입니다. 당일 투표는 송영길 1만 4천, 오세훈 2만 4천입니다. 총 득표수가 송영길 2만 8천, 오세훈 4만 표입니다. 오세훈이 이겼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료입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구의 발표자료입니다. 1번, 2번, 3번이. 여러분들 송영길이 당일 득표율이 36%입니다. 여러분 사전투표가 45% 미쳤습니다. 이게 조작을 한 겁니다. 9% 정도 밀어준 겁니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죠.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은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오세훈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득표율이 61%입니다. 사전 득표를 확 빼앗아 가지고 뭡니까? 52% 줄여놨습니다. 미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구의 발표한 딱 자료만 보더라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 조작을 해 가지고 오세훈을 뭡니까? 61% 득표한 사람을 52%에서 깔아뭉개고 그다음에 36% 받은 송영길 후보를 45% 끌어올렸구나. 검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간이 큰 사람들입니까? 권력이 바뀌었는데 한마디로 졸로 본 겁니다. 윤석열이 너는 졸졸이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똑같은 방법을 조작합니까? 기가 찬 일이죠. 대통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문 암흑에서 윤 암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일 지방선거가 여름 시작되기 전에 선관위에게 메시지를 하나 냈으면 좋겠죠. 그 흔한 메시지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 사이에 사전투표에 대한 걱정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공정선거를 꼭 하시도록 선관위 관계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 뭐 했습니까? 사전투표 가서 사전투표 찍었습니다. 선관위가 한마디로 졸러 본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5년짜리 이러면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조작을 해? 사전투표 조작을 해? 그래서 여당에게 물을 먹여?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앞날도 참 걱정입니다. 엄청나게 걱정입니다. 상상 부릅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으면 난 너희들이 부정선거 절대 수사 못하는 걸 알아 이 정도 아니면 이런 범죄를 못합니다. 너희들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러면 부정선거 수사 못한다 이런 확신이 서지 않으면 신임 대통령 앞에서 뭡니까? 바로 또 범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이고 참담한 일이고 개탄한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4번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4번 숫자는 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해서 원 위치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서울시장 종로구 선거에서는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오세훈 후보의 사전투표가 20% 도난당했다. 동레벨로 20% 도난당해서 다 원상복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후보별 여러분 덕표수를 다 더해보니까 여러분 4번이 나온 겁니다. 4번이. 그래서 수정 후 사전 덕표수 혹은 진짜 사전 덕표수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가짜 사전 덕표수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14,000표를 받았다고 송영길이 발표했습니다. 진짜 구해보니까 만 표밖에 안 됩니다. 사전 덕표수가. 오세훈은 선관위가 만 6,000표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짜 구해보니까 뭡니까? 만 9,000표 받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손을 대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당일 투표에서 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작이 좀 덜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이번 중앙선거관리에 발표한 당일 덕표수를 정상으로 생각하고 5번에 그대로 가져와서 진짜 사전 덕표수하고 당일 덕표수를 다 한 다음에 진짜 여러분들 덕표수를 구한 겁니다. 송영길이 2만 5,000, 오세훈 4만 3,000 그러니까 오세훈과 송영길은 2022년도 서울시장 선거 종로구에서 약 2,000표 가까운 표차를 냈지만 실제로 구해보니까 얼마입니까? 1만 8,000표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상수값.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보니까 이 범죄자들이 오세훈 후보가 얻은 사전 투표 득표수에서 20%를 뼈상으로 찾아낸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냈으니까. 그것을 원상복귀회가 여러분들 구한 진짜 사전 덕표수를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 덕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득표율 송영길 36% 사전 득표율 35% 아주 비슷하죠. 오차가 1.5% 정도 나온 겁니다. 그만큼 조작 프로그램 정확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잡한 숫자 덩어리 속에서 상수값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역으로 뭡니까? 그것을 검증해보니까 오차가 1.5%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조작 프로그램이 찾아졌다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숫자를 만드는지를 선거 전문가들이 찾아낸 겁니다.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사전투표 관련 선거 데이터를 만든 조작 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그 조작 공장이 뭐였습니까? 상수값 오세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20%를 빼앗아가지고 넘겨준 겁니다.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게 빨리값이 된 겁니다. 오세훈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진짜 득표율 63% 그 다음에 당일 득표율 61% 2.0% 격차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정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이 아주 정확한 진짜 사전투표수를 찾아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상수값을 사용했습니다. 경쟁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빼앗아 당일 득표율 후보에게 더해주는 것 이런 방식을 사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소위 조작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후보별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이 아주 비슷해야 되는데 조작을 하게 되면 뭡니까 후보별 사전 득표율이 당일과 사전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9% 8% 이렇게 큰 격차가 나는 겁니다. 1번, 2번, 3번은 가짜 중앙선거관이 발표자료 4번, 5번, 6번은 진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련의 자료가 엉망장체가 됩니다. 숫자가 계속 남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비정상인 경우입니다. 이 밑이 중앙선거관이 발표된 자료고 그 위가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그 진짜하고 중앙선거관이 발표된 자료 사이에 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3표가 남고 그 다음에 오세훈 후보는 3표가 남고 신재우가 1표가 남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7표가 남습니다. 7표가 남기 때문에 그 7표가 플러스 7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7이라는 숫자를 잘못 투입 및 구분된 투표지에 집어넣은 거죠. 이 마이너스 7의 원인은 주로 동레벨로 반올림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오차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조투표지 투입에 따른 그런 결과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종로는 좀 작은 편입니다. 서초 같은 경우는 144 이런 숫자도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상수값 소위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그것은 과학을 할 때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숫자 덩어리가 있으면 그 숫자의 규칙을 방정식을 이용해서 찾아낸 다음에 그 방정식을 가지고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지를 다시 검증하는 그런 방법들은 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20%를 조작을 했는데 서초구라든지 성북구에서는 좀 또 다른 그런 상수값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의 서울시장선거의 종로구에서 한 그런 사례는 전국의 그런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지 또 광력단체장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한 그런 조작방법이다. 이 점을 분명히 엄청난 범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숫자를 만든 겁니다. 총득표수가 뭐죠? 사전 득표수 플러스 당일 득표수지 않습니까? 당일 득표수는 유권자들이 던진 표로 구성되니까 자연수가 된 겁니다. 사전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 득표수는 자연수가 아니고 투표자들이 던진 숫자가 아니고 만든 겁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이 만든 숫자가 나온 겁니다. 사람이 만든 숫자이기 때문에 사전 득표수가 규칙이 패턴이 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보니까 뭐죠? 아 6월 1일 지방성에서는 상수값을 사용했구나. 떨어뜨려야 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20% 10%를 빼앗아 가지고 당선시키려고 하는 그런 후보에게 밀어줬구나.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수값을 포함하는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한쪽은 뭐죠? 만든 숫자고 당일 투표는 뭐죠? 자연 숫자고 이렇게 딱 나누어진 겁니다. 만든 숫자가 플러스 자연수이기 때문에 만든 숫자 빼기 자연수를 하니까 이런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풀고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숫자가 왜 나오냐? 이런 그래프가 왜 나옵니까? 이런 그래프가 왜 나오냐 하니까 숫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좌우대칭의 큰 값이 나오는 겁니다. 숫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숫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민주당은 항상 이런 들 플러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다 알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알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모르겠습니까? 다 알 거라고 봅니다. 언론인들 모르겠습니까? 다 알 거라고 봅니다. 조갑제는 모르겠죠. 정규제는 모를 겁니다. 철학가를 나왔으니까.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면 그거는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왜 이렇게 규칙적으로 좌우대칭에 이렇게 큰 값에 그리고 한쪽은 다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가 왜 나옵니까?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숫자를 만든 겁니다. 국민들이 던진 표는 당일 투표 관련 선거 데이터는 국민들이 던진 자연스러운 숫자가 되어 있지만 그냥 사전투표는 뭡니까? 국민들이 던진 표하고 관계없이 저거가 뭡니까?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안 만들면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20대 총선 서울 20대 이런 국회의원 선거처럼 서울처럼 이렇게 모든 데가 0값을 중심으로 다 중첩됩니다. 이게 0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두 개 봉오리 좌우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0값을 중심으로 이렇게 중첩돼서 20대 총선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막 돌려놓으니까 사전투표가 프로그램을 돌려놓으니까 이렇게 뭡니까? 21대 총선처럼 한쪽은 뭡니까? 봉오리 하나 생기고 또 다른 쪽은 마이너스 봉오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프로그램을 돌려놓으니까 송영길은 항상 플러스 십 몇 퍼센트가 되고 오시오는 항상 마이너스 십 퍼센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정선거 업무론이니 이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떻게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만들어낸 겁니다.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2월 1일 지방선거 프로그램은 뭡니까? 상수값을 사용한 겁니다. 상수값을 사용해가지고 조작을 해서 이렇게 선거 결과를 만든 겁니다.